어제 강원도 강릉에서 큰 산불이 났죠.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불은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한 명이 숨지고 주택, 펜션과 같은 건물 120여 채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진 기자, 피해 지역,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제 옆을 보시면 이렇게 새카맣게 타버린 나무와 조각난 건물 잔해들이 보이실 텐데요. 원래는 펜션이 있던 곳입니다. 불길이 지나가면서 건물들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전 8시쯤 발생했는데, 약 8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재발화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진화대원들은 밤새 뒷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두 40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크게 번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강릉 지역을 포함해 강원 지역 11곳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사망자도 나왔고요. 이번 산불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인병 피해 먼저 말씀드리면 불길을 피하지 못한 80대 남성 1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15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처럼 숙박시설이 밀집한 곳에 피해도 컸습니다. 민가와 펜션 등 125채가 불에 탔습니다. 또 민가 피해로 주민 550여 명이 대피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 직접 가봤더니,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셨습니다. 강원도는 이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숙식을 포함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진화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겠죠? 네, 소방당국은 지금 드론과 소방 헬기를 띄워서 진화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기관들과 추가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산불 현장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감사합니다.